벽노나 두루미와는 다른 덩치가 좀 크고 꼬리 부분에 감한 새가 한 마리 눈에 띄었어요. 봉계의 황새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귀한 황새를 제 집 앞에서 봉투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. 황새는 맞는 것 같습니다. 황새는 지금 우리나라의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밀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예산에 보면 황새 보건 센터가 있거든요. 자연 방사된 황새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관찰이 되고 있어요.